페이퍼슈6는 2014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렸고요 최종 연기장이 갑자기 이때부터 리모델링을 계속해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그 동네를 제가 까먹었는데 케이팝 공연장에 새로 생기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아레나가 아레나가 생겨요 그 얘기는 되게 예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아까도 기사를 봤어요 완전히 이제 결정됐대요? 네 거기에 이제 케이팝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한 3, 4만명? 그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 그런 게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잘 됐네 자 슈퍼슈6는 이때 또 다시 34곡으로 늘었다 이때가 그러면 특영이 돌아왔을 때네 그리고 이때 마사오상이 이제 연출을 하고 아 이때가 그거구나 중간에 한 꼭지 한 섹션을 저랑 신동이 형이 처음으로 이제 연출을 처음 맡아서 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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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어디였지? 그 어느 부분이었더라? 오프닝 구간 오프닝 구간? 네 오프닝 구간을 저희가 저랑 신동이 형이 처음으로 맡아서 이제 하고 와 이때 트윈스를 또 그걸로 했네 그쵸 오프닝 곡을 네 안무를 바꿨었어요 이때 트윈스 아아 그 불 던지는 거? 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화면이랑 맞춰가지고 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그래서 이때 신동이 형이 리허설 중에 이제 멘탈이 나가서 아 맞아 이때 그거 아니야 중간에 사라졌다가 VCR을 신동이 형 찍었을 때 맞죠? 아 VCR을 찍었었나? 신동이 형이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계속 와가지고 이제 대기실에서 편집하고 아 VCR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 그 동선 그거를 동선표를 그 뭘로 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쉽게 아니 그래서 그 컴퓨터를 자기 걸 가져와가지고 대기실에서 했잖아 그게 그러한 거였어요 그건 동선표가 아니라 동선 짠 거 어? 영상이었을 거 같은데? 그랬었나?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동선은 짤 수 있잖아 누구든지 근데 영상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연출도 같이 하고 음 뭐 하다 보니까 그랬었던 거 같기도 하던 아 영상 아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영상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좀 연출에 어? 뭔가 이제 꿈이? 어떤 그런 게 이제 생겼었던 거죠 욕심이 이제 흥미가 생겨서 네 그리고 이제 슈퍼쇼 세븐 네 2017년 12월 15일부터 17일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아 아 그럼 몇 년을 쉰 거죠? 2년을 좀 넘게 쉬었네요 3년 3년이셨나? 3년 가까이 쉰 거예요 네네네 네 이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연출에 이제 참여를 이야 총감독을 하게 되고 네 네 하 기억이 저한테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콘서트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애착이 가는 것도 콘서트지 그러면 네 아무래도 하유 9분만에 전석 매진됐다고 해요 오 네 처음에 제가 짰던 이제 블랙수트 우리가 다 그 수트 이제 관에 이제 들어가 있고 처음에 마네킹이 있다가 리프트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안전됐다가 딱 비춰지면 우리가 딱 있는 이때 오프닝이 진짜 멋있었죠 이런 것들을 짰었습니다 그리고 곡수가 확 줄었다 26곡으로 근데 이 정도도 3시간 반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이 콘서트를 우리 팬분들은 꽃신콘이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해요 꽃신을 신켜주는 네네네네 멋지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세븐S까지도 했었었고 왜냐면 앵콜콘서트를 앵콜콘서트라고 이름을 짓지 말자 S를 왜 붙였던 거죠? 스페셜 그냥 세븐 스페셜 버전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갤럭시 S 이름? 아이폰처럼 아이폰 S처럼? 좀 있어 보이게 세븐S 이때 컨셉은 제가 위대한 개츠비를 모티브로 약간 우리의 어떤 파티에 초대를 하는 그런 컨셉이었었고 슈퍼쇼 8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2019년 10월 12일, 13일 다시 우리가 또 체조 경기장으로 오죠 리모델링이 끝나서 이거는 이제 숫자 8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인피니트 인피니트 그런 걸 이제 떠올려서 우리가 인피니트 타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팬분들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연출을 지금 세 개를 한 거네요 세븐, 세븐S, 에잇 네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거의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디에니 거를 또 했었었고 아 디에니 거를 했고 디에니 거를 하나를 더 했었었고 아 그러네 그러네 세븐, 에잇까지 이렇게만 달려왔는데 아 이거 이렇게 우리 작가님께서 이런 것도 다 뽑아주셨어요 아니 이거 진짜 이게 조사해도 안 나올텐데 이게 조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최다 세트리스트 배치곡 1위가 쏘리 쏘리 총 146회 그럼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 동안 146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다 본 거예요? 세 본 거예요? 검색? 검색하면 나와요? 아 다른 누군가가 이걸 정리를 해놨구나 그걸 잘 찾으신 거고 근데 이걸 정리하신 분도 대단하신 거 아니야? 대단하다 1위 쏘리 쏘리, 2위 미나, 3위 로크꺼, 4위 미스터심플 진짜 대표곡들이 확실히 많이 했네 대단하다 역시나 스파이는 없네요 스파이는 없네요 아예 스파이는 스파이에요 진짜 우리들의 사랑이 이것도 많이 했네? 39회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슈퍼쇼4 세트리스트였으니까 슈퍼쇼4가 횟수가 많았으니까 음 음 음